외워라 15분만에 그걸 외웠는데 제가 정말 못 외웠죠? 네 미정 씨 지금 셀카 찍으세요? 아 죄송해요 아 그게 아니라 아니 셀카가 갑자기 셀카를 이렇게 아 얼굴이 너무 괜찮나 싶어서 정말 언니 라떼는 얘기하잖아 아니 어머어머 그럴 때 있잖아 아니 트라워가 생기겠어 아니 트라워가 생기겠어 어 미정 씨는 지금 이쪽으로 붙이는 재미없냐고 재미없냐고 내가 힘들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더운하잖아 그게 아니라 사실 저 이 얘기 3번 들었어 나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거기한테 3번 들었어 아 들었어요 야 못 들은 때 깨봐 못 들었어